문화재청이 국보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천안 봉선 홍경사 갈기비, 보물 서산 보원사지 법인국사 탑비와 부여 보강사지 대보강 선사비 등 모두 4건의 금성문 탑본을 허가했습니다. 현행법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탑본 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며, 탑본을 맡은 불교중앙박물관은 기존 탑본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글자가 많아 보존차원에서 새로운 탑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금성문은 돌로 만든 비석 등에 새겨진 글자로 탑본은 비석 표면에 종이를 댄 뒤 그 위에 먹방망이를 가볍게 두들겨 문자나 문양을 뜨는 것을 의미합니다.